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술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말 정말 많이 하죠? 신경 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영어로 바꿔보시죠. 준비, 시작! 어려워요. 그냥. 그냥 멘붕.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안 바뀌냐면은 신경 꺼라는 뜻이 한국말로 뭔지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설명해보세요. 신경 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신경이란 말이 사진을 찾아보면 nerve라고 나와요. 이건 진짜 그 중추신경세포의 그 신경입니다. 이게 신경이 뭐야? 그냥 사소한 일을 우리는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 쓰다, 사소한 일을 세심하게 살피다는 뜻이죠. 신경 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 안 좋아하는 것이라고 써있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십니다, 잇. 이 신경이라는 것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시야, 잇. 잇. 그 잇을 내보내는 거죠. 이 잇을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보내라. 렛. 그것을 잇. 아, 이쪽부터 가야죠. 렛. 잇. 가라고. 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레리꼬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근데 신경 꺼? 아,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또는 뭐예요? 신경 끄라는 소리가 야, 너는 내 일에 너무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하지 마.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You done. You done. Take care of my businesses.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못 바꾸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이런 연습들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신경 꺼, 레리꼬.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는, 언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접목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경 꺼, 왜 레리꼬가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또는 You don't care about my businesses.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할게요. It, 그것은 Is not, 아니야. Your business. 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죠. It's not your business.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신경 꺼. 영어로 시작. 잘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신경 꺼니까 꺼는 turn off. 넓.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자, 이거 바꿔보세요. 영어로 잘 바뀌는지.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바뀌나요? 아마 90% 이상은 안 바뀝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거를 영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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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아, this.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랬죠. 이 당황을 하면은 아무거나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항상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숨어있는 주어. 아무데서나 이 주어를 주어답지 말고 항상 어떤 주어를 쓸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런 일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다시 안 일어난다는 소리죠.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실수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 그럼 한 번만 봐줘.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요?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이렇게 여러분, 가야 됩니다. 봐주어니까 봐. Look at?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럼 주어가 뭐예요? 그 일. 잇을 얘기해야 돼요. 잇. 이런 일에서 잇을 빼야 돼요. 없을 거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니까. will not happen. 이겁니다, 여러분. will not happen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it will never happen.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내부 자체가 부정이니까. it will never happen. it will not happen. 다시 again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위로 못 바꾸냐. 이걸 외우라는 게 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 숨어있는 요거. 여기서는 동사 요거. 이런 것들을 계속 잡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해볼게요. 아,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영어로 바꿔주시죠. 이런 일을 먼저 주어로 빼야 돼요.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연기하듯이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없으니까. 자,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아, 이거 두 개 공부하고 나니까 진짜 영어, 영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after learning two sentences. 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바꿔보시죠.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My head has 뭐지? My head is 복잡. My head is crowded.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내 머릿속에. 엄청나게 뭔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I have a lot of thought in my head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돼요. 근데 원어민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I have 혹시 여기서 I have까지 빼신 분들은 정말 영어에 대한 그 구조 기초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겁니다. 나 갖고 있어. 올라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렇게 막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뭔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 마음은 영어로 mind라고 해요. 그래서 I have a lot on my mind 물론 in my mind 라고 해도 돼요. 네, on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전치사들은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씩 저랑 바꾸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그것도 힘들면은 아, my head is difficult 뭐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어를 되게 잘 잡아야 돼요. I have a lot of thinking a lot of thoughts in my head or I have a lot on my mind 이렇게 대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것도 싫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어렵다는 소리죠. 어려워. 그냥 it is getting difficult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언어에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이 뜻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영어스럽게 바꾸냐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계속 한번 바꿔보는 연습 해볼게요. 다음입니다. 전 음식 안 가려요.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해요. 먹을 때 저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일단 음식을 안 가린다. 가리는 거는 영어로 hide 숨기다. 그래서 I don't hide food. 말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에 지금 날개가 달려있어. 이 말도 이상하고 내 말도 이상해. 그럼 여러분 음식 안 가린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을 잘 못하면 난 모든 음식 다 잘 먹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 can eat every food. 이렇게 쉽게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약간 좀 까다로운 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까다로운 단어는 picky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이 pick은 고르다죠. 뭔가를 pick pick 고르는 게 아무거나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picky 까다로운 형용사예요. 읽어보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되게 까다롭다. I am picky. 근데 뭐가 까다로운지 모르죠. 그럼 뒤에다가 about something 을 쓰면 돼요. 여러분 저는 옷을 고르는 거에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I am picky about clothes. 여행 갔을 때 나는 호텔에서 자는 게 되게 까다로워. 아무 호텔에서나 앉아. I am picky about hotel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저는 음식 안 가려요. 부정문이에요. 준비 시작 좋습니다. 주어가 I죠. picky가 형용사니까 비동사 I am not picky about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음식을 안 가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I am not a picky eater. 편식쟁이가 아니다. I am not a picky eater. I can eat every food.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다 hide 이렇게 진짜 1차원적으로 영어 한국어로 영어로 대입하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씩 한치 저랑 공부하면서 알아가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저 영상도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요. 저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지금 아 수업 끝나고 아 힘들어 이렇게 쉬고 있을 수도 있고 일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일 새로 구하기 전에 잠깐 쉬고 있어요. 라고도 할 수 있고 산에 막 열심히 올라다가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나 쉬고 있어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해놨다가 어느 상황에서 쉬고 있는지를 얘기를 잘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산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쉬다 라는 동사 요거 뭡니까? rest 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 쉬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시작 I am resting 이렇게 쓰면 되죠. 제가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와서 쉬고 있습니다. I am resting on the roc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 take a rest 라는 동사를 쓰죠. 그래서 저 쉬고 있어요. 좋습니다. I am taking a rest 또 어떤 분들은 break 라는 이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I am having a break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 쉬고 있다는 말이 이 직업과 앞으로 구할 새로운 직업 사이에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전 직장 그만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이 직업 사이에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한다? 사이에 between 직업이니까 직업 두 개죠? jobs 쓸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 I am between jobs 이렇게 써요. 그래서 I am between jobs 이렇게 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즘 뭐 하세요? I am between jobs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Oh you are between jobs I am 스티브 jobs 이렇게도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휴 농담도 재미없고 쉬엄쉬엄해 마지막이죠. 쉬엄쉬엄해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해는 영어로 sunny고 쉬엄쉬엄 slow slow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쉬엄쉬엄 하란 소리는 천천히 하란 들이죠.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란 소리입니다. 그럼 시간을 갖다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내가 시간을 갖고 있단 have time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요동사 바로 뭐였습니다? tak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사전을 갖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영어를 가리킬 수 있는 특히 잘 가리킬 수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표현은 하나씩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take 시간 time 근데 누구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쉬엄쉬엄해 take your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엄쉬엄을 take your time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왜 여기에 take라는 동사를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쉬엄쉬엄 하라는 소리는 천천히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라는 동사 slow down 예를 써도 되는 거죠. you don't need to work fast slow down slow down or take your time you can do that later 이런 식으로 take your ti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섯 가지를 제가 바꿔봤는데 제가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알려줬죠. 이거를 여러분 여섯 가지 배웠으니까 끝 하면은 그 다음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노트에다가 꼭 정리를 해놓고 특히 이렇게 한국말만 딱 써놓은 거를 영어로 빨리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 지금 쉬고 있어요. 시작 I am resting or I am between jobs 머릿속이 복잡해지네 I have a lot on my mind 쉬엄쉬엄해요. Take your time 신경 꺼 Let it go or it is not your business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사실 아 이게 왜 P키 왜 P키가 들어가면 왜 M이 들어가지 비동사가 왜 여기는 왜 Take가 나오지 어느 때 Do's를 쓰고 Do's를 쓰고 이런 기초적인 영어 구조가 안 잡혀 있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업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저와 함께 기초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보는 거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고 싶다? 저희 플렉해 쌤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저와 함께 유료로 정말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